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국어 해설 4부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학을 두 번째이자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 현대문학으로 만나겠다 했는데요. 제가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대 시 세트에서 가 작품.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의 시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친밀한 시였을 겁니다. 배운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 사실 뭐 읽는 거 이해하는 거 자체가 그리 그리 어려운 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 시 김수영의 시라든지 혹은 또 현대 소설은 여러분에게 낯선 작품이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러겠지만. 왜 맞고 왜 틀린지를 넘어서 자기가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알게 되는 그런 힘 그리고 문제의 출제 요소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확신에 의거해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내공 착착 쌓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시부가죠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탁 출제된 거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삼월 학평부터 벌써 딱 이렇게 세상에 어이구. 한국 현대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한 편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저명한 평론가 학자들이. 한국의 시문학 현대 시 사에서. 패시미즘. 비관주의의 절창이라고 일컫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야. 백석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요 천구백사십팔 년도 작품입니다. 해방공간에서 백석 시인 백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에요. 그의 작품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고. 백석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그런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너무 좋아해서 외우고 암성 수시로 하고 그러던 시였는데 삶이 점점 메마르는지 시를 외우는 일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기억의 저 편에 있어서 암성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 많이도 참 외우던 시입니다. 한번 시적 화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상상하면서 시를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급해도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안 읽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죠. 합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제목부터 먼저 의미를 얘기하면 남신의주는 신의주 남쪽에 있는 남신의주죠 지명이고요. 유동이라는 건 동네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박시봉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야. 그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어느 목수가 바로 박시봉이라는 사람인 거죠. 끝에 있는 방 자가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발신자. 그죠. 편지 보내는 사람 쓸 때 어느 동네 누구네 집에서 보낸다라는 의미로 끝에 방 자를 붙였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 씨네 집에서 본 붙인 편지. 를 의미하는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아 갑시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였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사슬깐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슴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백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매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괘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북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덜어다 줄 손에 쌀랑쌀랑 쌀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우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입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 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해설강인데 빠지면 안 되는데 주체할 수 없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 정신 차리고 와 갑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였다 백석은 실제로 여기 지금 원래는 있잖아요 평안도 정주 출생인데 서울에서 신문사 기자도 했었고 또 어디 함흥에 가서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세요 어느 사이에 그랬던 그 나아가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부모와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어 실제로 이게 이제 남신의주 요쪽 그 북방 쪽을 방랑하듯 지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쓴 시인데 이런 신세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바람 샌 바람이 거세게 부는 쓸쓸한 거리에 헤매는데 거리 그냥 거리 그냥 거리더니 거리 끝에 헤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사이에라는 말이요 되게 함축적인 말이죠 어쩌다 보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화자에게 처해져 있는 이런 가혹한 상황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 얼떨결에 엉겋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이런 처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혹한 운명에 대한 압축적인 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자면 외로운 처절한 신세에서 더더군다나 쓸쓸한 거리에만 헤매는 것도 아니고 거리 끝에 헤맨다고 할 정도로 그 외로움이 아주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날도 저물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옵니다. 그럼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어느 목수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박시봉이라는 사람이죠 어느 목수네 집 헌 사슬 깐 그런데 사시라는 게 뭐냐면. 이. 그. 사짜리라고 그래가지고요. 갈대를 엮어놓은 돗자리 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거칠어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돗자리로 쓰는 그런 게 아닌 거야. 사슬 헌 사슬 깐 한 방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붙였다는데 여기에 쇠를 얻어 생활을 했다 주인을 붙였다 주인을 붙였다 주인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야. 그 주인한테 내가 이제 그 그 집에 새 이제. 그 방을 얻어서 쓰기로 했다 쇠를 얻었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주인을 붙였다. 그럼 이제 박시봉 내 어떤 문감방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머물게 된 거죠 임시 거처를 정했어요 이래야 나는 이 슴래라는 춥고 누긋한 방 누긋하다는 건 눅눅하다는 거예요. 자 상상해 봐. 여러분 이 백석의 시 중에서. 이런 비슷한 그. 사 시적 상황을 다룬 작품 예를 들면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은 시들을 생각해 보면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습래나는 습기가 있고 춥고 눅눅한 방에 이 목숨의 집에 헌 사슬 깐 방에 들어간 거야. 여기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 시가요 시인 백석의 매력을 뿜뿜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만 사실 이런 시가 감동을 주고. 소름돋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 되게 보편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회한과 슬픔과 절망과. 후회와 이런 것들로. 휩싸서 자기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거든 그죠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찾아오기 말입니다. 그 괴로움의 끝 그래서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떤 거 하면 지롱백이에 디롱백이 지롱백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그럼 봐요 지롱백이라는 게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답지간 질그레 그랬는데요. 그런 데다가 북덕불이라고 이렇게 이런 이런 풀이야 불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식 제대로 된 그 번듯한 화로에다가 불이 담겨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맞이 저기 그 사용하는 그 무슨 보온기구 난방기구 같은 같은 거라고. 그런 거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 추우니까. 어쩌면 제 위에다가 뜻 없이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괴로운 내면으로 그냥 자기 혼자 이 방 안에 자기를 유폐한 어떤 외로운 화자.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뭐라고 나는데 슬픔이며 어리석이며 를 소처럼 연달아서 계속해서 세김질하는 것이. 세김질이 뭔지 알죠 되새김질. 반추한다고 하죠. 되새김질 하듯이 소처럼 무엇을 슬픔과 어리석음을. 자기의 지난 날 자기의 현재 처지. 이. 수많은 자기의 실수들과. 삶의 여러. 지나온 과정들 곡절들을. 연하여 세김질합니다. 내 가슴이 꽉 매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이때 뜨거운 것은 당연히 눈물이겠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북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보세요 그럼 봐 여기에 지금 이 감정이. 부끄러움의 감정 그렇죠 자기가 왜 우리 입을 킥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부끄러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런 수많은 후회들로 점철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 후회와. 좌절과. 그죠 슬픔과 외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한 그 한탄과 이런. 그 복잡한 그런 그 부정적인 온갖 감정들이 휩싸여 있는 거야.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그 회안의 감정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눌려 죽을 것 같은 갑갑함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죠 사람은. 그러나. 여기에 이제 시상의 반전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서. 뭐 문창이나 높은 천장이나 이런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봐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해. 그니까 내 의지대로 내 삶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떠올려 보는 거야. 인생이란 내 뜻대로 내 의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무언가가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초월적인 힘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흰 바람벽에 있어 같은 걸 생각해 봐. 그 시 배운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괴롭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은. 세 하느 하느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외롭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괴로운 처지에 처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얻는 그 그런 마음 비슷한 거죠. 내가 이렇게 괴로운 마음에 휩싸여 있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삶을 굴려갈 수 없는 것이고 운명 혹은 더 초월적인 힘 뭔가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내 삶이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운명론적인 체념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죠. 운명론적인 체념인데 그게 아이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건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그죠. 그 시인이 자기 안을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깊이 있게 사색할 때 얻게 되는 일종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띈 결론이기도 한 거야. 어떻게 겸허해지는 마음 같은 거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리적인 평안을 주기도 하죠 때로는 그지.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는 건 아니야. 이런 게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후회와 슬픔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를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힘이 될 때가 있다고 지금 허자는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인제 방 안에 그대로 자기를 유폐시킨 채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를 눌러 죽일 것처럼 나를 괴롭히던 이런 슬픔과 한탄 이런 것들은 다 가라앉을 것이었어. 그래서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뭔가 침전물이 침전해가지고 이렇게 쫙 가라앉고 나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물은 맑아지거든. 그게 그렇게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이제는 좀 마음이 진정이 돼가지고 슬픔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이제 외롭다는 생각이 이제야 비로소 고개를 들 때쯤 해서는. 가끔 가다가 덜어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쌀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눈이 이렇게 문창에 와서 부딪히는 게 쌀랑쌀랑 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데요. 그럴 때도 있어 저녁 무렵에 눈이 와가지고 눈발 이렇게 문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굉음이 나겠습니까. 어쩌면 소리도 안 나는데 섬세한 내면을 가진 이 시인의 귀에는 들리겠죠 그게. 문에 와서 눈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쌀랑쌀랑 쌀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여기 화로를 더욱 다가 끼고 무릎을 꿇어보는 동작은요 말하자면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끊임없는 그 가혹한 성찰을 끝내어가니까. 삶의 의지를 한번 되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자세 같은 걸 취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꿇어보면서 중요한 게 나오죠. 아주 아름다 이 시가 앞부분도 다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에 가면 진짜 그야말로 정점을 찍는데요 보세요. 머릿속으로 어떤 나무를 한 그루 떠올려요. 이건 지금 눈앞에 직접 보이는 그런 진짜 눈 나무가 아니야. 자 어느 먼 산 뒷 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 있는 나무를 하나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어디 빽빽하게 나무들이 들어차 있는 거기에 그중에 한 그루가 아닌 거야. 자 먼 산 뒷 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 있는 한 그루. 이게 뭔가. 복작복작하는 이런 속세로부터 떨어져 있는 훌쩍 떠나 있는 그죠. 외롭지만 뭔가 고귀한. 고귀하고 고결하다 할까요. 그 속세를 벗어난 듯한 그런 높은 경지와 관련되어 있는 진술이죠. 그죠.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런 나무를 생각해. 그 마른 잎새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이 쌀랑쌀랑이요.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앞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쌀랑 눈이 와가지고 문창을 치는 때도 있는데 그런 때 내가 떠올리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면 마른 잎새에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서 눈을 맞고 있을 그런 나무를 생각한다고. 근데 그 나무가 그 갈매 나무가 어떤 나무가 하면 드물다는 나무야. 그리고 굳고 정한 나무. 그런 나무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마무리가 있어 어떻게 시를 이렇게 쓰지. 그럼 이때 이 나무 여기 보세요. 이런 나무. 이런 갈매 나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갈매 나무. 이런 갈매 나무. 는. 절망의 끝에서. 의연하게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서있을 굳고 정한 그 나무를 떠올리는 것이야 이 나무는. 결국에 그 고난과 괴로움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의연히 묵묵히 견뎌내고자 하는 자기의. 삶의 어떤 태도나 의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소재죠.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추상적인 것들 관념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인 나무에다가 빗대었으니까 그걸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 현대 시사에. 이 시에 백석이 담아놓은 갈매 나무라는 이. 어마어마한 상징은요. 아주 큰 점을 하나 구. 찍어놓은 그런 갈매 나무 상징입니다. 아시겠죠. 아이 좋다. 나으러 갑니다. 백석과 김수영을 엮었다는 건 되게 유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 한국 현대 시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두 시인. 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정도로. 그 과거에 제가 그런 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 이 시인들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신문 기사에서 시인들한테 현역 시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누굽니까 당신이 그랬더니 일위 백석 그게 가의 시인이었어 그다음에 그 후에 몇 년 흐른 다음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현역 시인들한테 당신한테 제일.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은 누구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김수영 일위. 그 가와 그 나가 묶여 있는 이런 역사적인 세트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죠. 자. 그 방을 생각하며라고 했네요. 그 방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방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것이 당연히 우리 뒤에 문제에도 거기 삼십 번 문제의 출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죠. 근데 그 방을 생각하는 건데요. 이 방이 아까 우리 가 시에서도 어떤 방에. 들어 있었잖아. 화자가 여기에 이 방 이 방인데요. 이 방이. 다시 그 이제 그 방을 생각하며라는 걸 이 시를 생각해 보면. 이 방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제목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방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십 번 문제에도 등장을 하겠죠. 김수영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탁. 첫 줄에 딱 나오는 혁명 이게 김수영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 일 구 혁명 그죠. 이 작품이 쓰여진 때가요 창작된 때가 언젠가 하면 천구백육십 년 시월입니다. 그 되게 이게 의미가 깊은 시인데요 김수영의 시 세계에서. 김수영은 원래. 해석하기 되게 힘든 어려운 난해한 모더니즘 시를 쓰던 시인이었어요 원래 오십 년대까지. 그러다가. 사 일 구 천구백육십 년도 사 월 십 구 일 날 사 일 구. 사 일 구 혁명을 겪으면서. 각성을 하게 된다고 큰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천구백육십 년대를 대표하는. 말하자면 참여 시인이 되는 거야 현실 문제 문학이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방. 이 그 대 어떤 방향 전환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김수영에게 사 일 구 혁명은 근데 이게 시월에 쓰여진 시인데요 왜 제가 그 얘기를 왜 구제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선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직접 언급하고 문제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사 일 구에서 근현대사 시간에 배워서 대충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사 일 구 빵 터졌는데 폭발적인 에너지 예를 들면 올해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극장 같은 작품에서 봤던 그 사 일 구입니다.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왔는데. 그 에너지가. 왜 사 일 구 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제대로 완수되지 못했어 혁명의 에너지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람직한 세상으로 바꾸는데 실패했단 말이야. 그 사 월에 사 일 구가 터진 다음에 칠 월에 총선을 치렀는데. 말하자면 지주나 자본가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폭발했던 그 사 일 구의 에너지가 주저앉게 됐어요. 심지어. 그. 혁명의 어떤 임무 완수를 요구하는 쪽에 운 어떤 운동 움직임에 대해서 정권이 탄압하는 사태가 벌어졌어. 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리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그 에너지가 분출될 여지가 열리니까 육십일 년도 다음 해에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말하자면. 폭발적인 민주화의 에너지가 사 일 구 혁명의 에너지가.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때 쓰여진 시라는 걸 아는 게 이 시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쉬운 시가 아니지만 그것만 알면 별로 어려운 시는 아니야. 한번 읽어봅시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그러면 방이 방을 바꿨다는 게 실제로 김수영이 이사를 갔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무의미한 거야 여기서는. 이때 방은. 삼십 번 문제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상징적인 공간으로 제시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혁명은 안 되고 아까 얘기했죠 사 일 구가. 실패로 귀결되는 듯한 움직임이 있을 즈음이니까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그 방의 벽 그러면 그 방의 벽 내가 바꿔버리고 온 그 방이라는 것은. 혁명의 에너지가 들끓던 그때의 그 공간 그 시간. 를 상징하는 걸로 이해해봐 그럼 그 방의 벽에는 뭐라고 어둠을 지키고 있어 싸우라 싸우라 하는 말. 아까 얘기했죠 부정한 권력 억압적인 사회 잘못된 구질서와 맞붙어 싸워서 그것을 꺾어내고 새롭게 바꾸는 게 변혁이고 혁명이잖아. 그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어디에 그 방의 벽에는. 내가 지금 바꾸어 버리고 버리고 떠나온 그 방 4.19 혁명의 그 공간 거기에는 아직도 그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거야. 이걸 헛소리처럼 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되게 마음 아픈 감정이 여기 녹아들어가 있죠. 그니까 실패가 되어 버린 혁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싸우라는 그 구호가 외침이 간절한 울림이 헛소리처럼. 되어 버리는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느껴지죠. 시적 상황을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육십 년 시월에 김수영이 느슬 느꼈을 감정을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지 느껴지죠.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이. 자.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 큰 기대를 품었던 이가 그것이. 좌절하게 되어 그니까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보 목도할 때 느껴지는 좌절감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팔다리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럼 여기 지금 요 이 연에 등장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혁명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 실패의 나락으로 가버리게 된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 같은 게 잘 드러나 있네요. 그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 버렸다. 요거 지금 삼 년의 일 행은요 일 년 일 행의 반복이죠 그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 버렸다.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어려운 말입니다. 김수영의 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볼까 우리가. 나는 이건 앞에서 나왔던 진술이니까 생략하고요. 나는 혁명은 실패했고 나는 방을 바꿔 버렸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앞에서 이 연에서 다루었던 그 절망적인 감정에만 휩싸여 있지 않은 화자의 모습 같은 걸 생각해 보자. 나는. 이런 것들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알게 된다 이제. 녹슨 펜. 뼈 광기. 실망의 가벼움. 이 실망의 가벼움이라는 것은. 사실 혁명의 실패를 보는 건 가벼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겠지. 그 오히려 얼마나 무거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걸 가벼움으로 그냥 치환해 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 결국. 혁명의 실패. 의 결과들을 나는. 그냥 거기에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나의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는 거야 나는 이제.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 자 보세요. 그래요. 가벼움이.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러면 이 말에는 이런 게 있는 거야. 어쩌면 역사라는 것은. 가벼움들의 결과. 가벼움들의 소산. 그러면 이 가벼움이라는 건 실망의 가벼움이니까 자 이 수많은 사 일 구의 실패와 같은 수많은. 원치 않았던 결말들 수많은 실망. 그런 것들의. 연속이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것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고. 그니까 실패를 그냥 실패 절망의 나락에 그냥 빠져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의 재산으로 삼아서 그럼 그 이제 이후에 나의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사상적인 지향과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새롭게 정초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지. 그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또 이런 말이 또 비슷하게 반복되네요 그렇지만 나의 입 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 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자 나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입 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가 없고 쓰디 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을 뿐이지만 비록 그렇지만. 쓰디 쓴 담뱃진 냄새가 살아났다는 건 뭐겠어요. 이런 실패로부터. 여전히 부패한 세력들이 득세하게 돼버릴 것 같은 사회 분위기 그 속에서 느껴지는 환멸감 같은 거지 그지. 그렇지만 비록 그렇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워 마저 다 잃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뭐야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왜 왜 그럴까. 무엇인지 모르게 이유 없이 같은 말이죠. 왠지 모르게 기쁘고 왠지 모르게 풍성하다는 거야. 뭐가 내가 나의 가슴이. 왜. 이제. 이럴 줄 알게 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기쁘고 풍성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뼈에 새긴 광기. 를 가지고 비록 녹슬었을 망정 나의 펜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으리라는 의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로 읽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 맞죠. 아유 설명이. 재미있게 잘 됐다 그치. 이십팔법 갑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 번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뭔가를 반복하면 강조하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그냥 다 따라오는 거고요. 이게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성격의 선지입니다. 이럴 때에는요. 근데 유사한 문장 형태가 반복되는 거. 예를 들면 가에서 뭐 내 가슴이 꽉 매여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그의 일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나치 부끄대로 부끄러져 이 그런 거 그런 거 있지 나에는 아까 제 계속 반복됐으면 현명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을 바꿔 방만 바꿔 뭐지 이런 거지 그치 그런 게 반복되니까. 그럼 당연히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기능을 그런 기여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답이 일 번이야 아주 많은 경우. 반복을 통해 뭐 의미를 강조한다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작품을 엮었을 때. 그 공통점으로 흔히 설정되는 정답지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예요 정답지로 흔히 등장하니까 잘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려면 대상의 양면성 부각.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건요. 가에도 나에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가에서. 뭐 그 갈매나무를 얘기할 때 추측을 뭐하고 있을 뭐 어떠할 뭐 이런 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요. 어디 있어 그다음에 또 나에서도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뭐 일 년 끝에 보세요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반어라고 부를 만한 게 가가 무슨 여기 반대로 말한 일부러 반대로 말하고 이런 게 있나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공통점으로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나 시를 두고요 마지막 년에 나오는 뭐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이유 없이 풍성하다는 것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일부러 실제로는 절망감의. 끝까지를 바닥을 이야기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독법이나 해석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가와 나를 엮어놓은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절망의 끝에서 이게 이제 그 삼십 번 문제하고도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절망의 끝에서. 자기가 그 절망을. 나름대로 자기의 재산으로 삼을 줄 이제는 알게 된 화자로 이해하는 게 맥락상 더. 맞을 것 같아요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계절감이 드러난 물론 시에는. 유일한 단일한. 배타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틀렸고 하나만 유일하게 맞는 해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어 그러나 보다 타당하고 논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응.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눈을 맞고 뭐 추위가 어떻고 하는 거 가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만. 나에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다음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표면에 청자가 드러나 있나 가도 나도 그런 게 아니니까 적절한 거 일 번으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십구 번 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기출 문제 보면서 혹은 뭐 수능 특강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가 안 나온 적 있나요.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을 묻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올해 수능에도 백 퍼센트입니다. 아니 이백 퍼센트 나올 거예요. 그지 결국에 시 세트는. 전체적인 맥락에 기대어서. 각각의 구절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시어들이 어떤 의미를 띠고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걸 묻는 게 바로 이 현대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입니다. 가에서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대. 자.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그일 적이며. 그러면 자기 가슴을 지금 이 대목에서 꽉 누르고 있는 것은 슬픔과 어리석음과 그것에 대한 후회 한탄 뭐 외로움 쓸쓸함 뭐 괴로움 이런 거잖아 후회 이런 거. 그리고 핑이라는 건 눈물이 도는 거니까 슬픔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 핑 도는 거니까. 그 딩동댕 맞지 당연히.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 그게 다 뭐냐면 슬픔이며 한탄이며 그런 게 가라앉을 것으로 제시했어요. 그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심화된다고요.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 화자의 내적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슬픔이요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증이 드는 때쯤에서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슬픔과 어리석음 나를 눌려 죽일 것 같은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느 정도 정화 여기서의 가라앉는 것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건 일종의 정화하고도. 통하는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건 안 어울리는 말이죠.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반복적이라고 했어 왜 거기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덜어 나주 손에 쌀랑쌀랑 사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쌀랑쌀랑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이랬거든요.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면 드러낸다 무슨 얘기야. 여기서 감각 체험은 앞에 나오는 쌀랑쌀랑. 덜어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문창을 치기도 하는 그 쌀랑쌀랑. 그 감각 체험이. 연상작용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떠올려 보는 자기 의지의 상징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굳고 의연한 태도 묵묵한 태도를 상징하는 갈매나무를 연상해 보는 그 연상작용 안에서. 쌀랑쌀랑 마른 잎에 눈을 맞고 있는 갈매나무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게 고급스러운 선지입니다. 사번 나에서 사우라와 일하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그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작품의 맥락 자체가요. 이게 헛소리 거기에 뭐라고 했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다음 또 이 언에서는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했고요. 그러니까 싸우라 일하라 같은 혁명의 구호. 당시에 혁명을 추동하는 어떤 그 에너지의 말들이. 헛소리가 되어 버리는. 그래서 그 모든 노래를 남겨두고 그냥 방을 바꾸어 버리게 된 이런 처지. 실패한 혁명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 이런 것과 관련된. 인식이니까 드러내니까 맞습니다. 그죠.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 것과 대비한 것은 뭐라고 했어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입 안에 가득했잖아 그러면 자신이 지향해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요런 게 남았어야 됐지 혁명이 성공했다면 근데 이런 게 남게 됐지 지금 그래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지향해온 것은 이런 쪽일 텐데. 그것과 괴리된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암울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게 되는 거니까 오 번도 맞는 얘기죠. 됐죠. 삼십 번 봅니다. 보기를 참고해 가 하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이라는 것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죠 진짜로 룸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 가에서 방은 가 남신의 주동 방식 공방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죠. 자기돼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성찰을 수행하잖아 계속해서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죠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갈매나무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나에서 김수영의 그 방을 생각하며 애서의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진짜 그냥 방 그래서 이사를 했다 이게 아닐 거라는 거지 상징적인 의미 의식. 어떤 기억과 회상과 결부되어 있는 방. 형. 혁명의 공간.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지향이나 자기의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라는.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 그렇죠. 아까 우리 봤지만 이게 얼마나 짙게 드리고 있어 특히나 예를 들면 이연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근데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그 슬픔. 아까 나왔지만 쓰디쓴 담뱃집 냄새만 되살아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환멸스러운. 광경을 내가 목도하고 있는 이. 해방의 에너지 혁명의 에너지가. 제대로 풀리지 못한 이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암울하고 무거운 거냐 말이야. 근데 그 현실을 짓누르는 그 무게감을 오히려. 어 실망의 가벼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고 그 가벼움을.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의 재산으로 삼겠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어떤 추동의 에너지를 찾아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이 시를 해석할 경우 요런 이해가 가능하죠. 자. 일 번 가는 쥐인을 붙인 방. 남신우주 유동의 박시봉 씨네 집 그 방을 습내 나는 춥고 누구 탄 방으로 묘사했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 얼마나. 보잘것없는 방이고 거기를 겨우겨우 이제 얻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 번 딩동댕. 이 번 가는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의 어리석음이며 를 새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렇게. 성찰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 밑바닥까지 그죠 딩동댕.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다. 그러면 그 방에 노래를 남겨 놓고 왔어. 거기에 지금 헛소리처럼 남아있어. 혁명이 실패한 거지. 거기로부터 느끼는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야. 사 번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 아니지요. 틀렸어 그지.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마음대로 나를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굴려갈 수 없다는 걸 생각하는 건데 그럼 이때 더 크고 높은 것은 그게 운명이 됐든 절대자가 됐든. 그런 거지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됐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자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요 말이 틀려서 답을 사번으로 골라야 되겠다 맞지 오 번 갑니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꾸는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이걸 그냥 이제 기뻐 와 기뻐 희망이야 의지야 이렇게 읽는 것은 이 두 명편의 시를. 너무 가볍게 그냥 취급해 버리는 거긴 하지만. 뭐랄까요 진짜 깊은 절망. 바닥을 친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래도 한 번. 지그시 되새겨보는 삶의 의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의연하게 견뎌내야지라는 묵묵한 그런 다짐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 오 번 선지가 참이 될 수 있겠지 맞죠. 오케이 현대시 세트 현대시 사의 명편에 해당되는. 특히 가가 그렇고. 나는 뭐 김수영의 주요 작품 가운데 하나였던 여러분의 좀 더 낯선 작품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트 현대 소설 삼십 일 삼십 사 번 네 문제를 달고 있는 김원우의 무기질 청년이라는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 가운데. 근데. 도요새에 관한 명상 알죠. 그 김원일의 동생입니다 김원우가 아니 형제가 둘 다 이렇게 유명한 소설가라는 게 놀랍죠 그죠. 이 뭔가. 이게 문화적인 영향인가 이게 유전적인 힘인가 모르겠어요 그죠. 김원우라는 소설가의. 이게 천구백팔십일 년도 작품인데. 사실 칠십 년대 말 팔십 년대 초 이때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뭔가 되게. 지금 우리 사회에 비하면 훨씬 더 경직되어 있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무채색의 느낌을 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약간 암울하고. 어둡고. 어둡고 우울하다는 게 암울한 거지 그지 어둡고 우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른바 새로운 세태 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김원우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야. 봅니다. 무기질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은요 이제 여기 지금 읽으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왜 무기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무슨 뭐 칼루미니 뭐 인이니 뭐 마그네슘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란 말이야 무기화합물들은 그런 거잖아. 근데 그 무기화합물 무기질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해야 하듯 하듯이 그래서 왜 우리가 약으로 그런 섭취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지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렇듯이 이 청년도 여기에 드러나는 이 이만 집이라는 청년도. 무기질이야. 이 속물화된 세상에서. 사실은 꼭 필요한 그런 존재거든. 별로. 있는 듯 없는 듯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청년이라고. 그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나는 근데 이제 이유 나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나가 어떤 나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인제 이게 여기 뒤에 문제에 보면요 거기 삼십사 번 문제 액자 구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나가. 내 화의 나와 외화의 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 여기서는 지금 이제 외화의 나를 얘기합니다 이 나는요. 어디 무역회사 그 수출하고 뭐 이러는 회사의 기획실에 근무하는 회사원이야. 근데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오게 돼요 뭐냐 하면 어디 야구장에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비인가 와 가지고 뭐 야구 경기가 취소돼 버리거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에이 그냥 술이나 마시자고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술을 마셨는데. 어디 뭐 맥주 잔뜩 마시고 뭐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웬 서류 봉투가 있는 거야. 그래 그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서류 봉투에 들여다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 서류 봉투 안에 대학원생 임한 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 비망록이라는 게 뭐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비망록이라는 제목의 일기장이 들어있는 거지 그 봉투 안에 됐죠.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됐지 그럼 이때 이 나는 그 나예요 됐죠 그리고 이 일기를 쓴. 그 이 일기장의 주인이 대학원생 임한 집입니다. 대학원생. 저게 중요한 거야 그 저 대학원생 임한 집은 전공하는 게 뭐냐면 불문학이에요. 프랑스어 문학. 봉지로 무시 그렇죠. 그. 불문학을 전공하는 문학도라고. 됐어 요 정도 하고 갑니다. 요 내용이 일기 안에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얼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할 때 이 나는요 요 나하고 다른 나죠 이 나는 이만 집입니다. 아시겠지 나는 단숨에 염색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 쏟아놓기 시작했다. 경지비 형이 만지비 경지비 보이시죠 이 경지비는 택시 운전하는 형입니다. 둘째 형이에요. 나가 막내고 요 위에 이제 셋째 형이 여기 등장하는 셋째 형이 그 셋째 형은. 사법고시에 패스를 한. 법관인 거야 그리고 이 경지비 형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맏형 첫째 형은. 뭐 패인이 된 것처럼 막 고서 이런 거 막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의 우울과 연관 지어보자면. 이.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살지만 그러다가. 차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이렇게 막 그.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런 민중으로서의 둘째 형이 있는 것이고. 셋째 형처럼 막 돈 좋아하고. 명 영미한 머리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 세속적이고 처세에 능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첫째 형처럼. 어. 어떤 시대의 우울의 마음을 닫히고 삶을 확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런 그 인물 유형들이 등장하는 거야. 피해자 쪽에서 오주 진단을 끊어와서 얼러대고 있어요. 타협 보려고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구속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전해 주는 거야 둘째 형에 관한 이야기를 대학원생 임한 집이. 셋째 형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 셋째 형은. 판사로 있는 동창생을 만나 손을 써 보겠다는데 이 셋째 형은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입니다. 어째 불안해요 아버지에게는 그냥 제가 알리러 왔어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잘 될 거예요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됐지. 아버지는 내 말을 다 채 다 듣기도 전에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쪽문을 들어서는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뭉그적거렸고 돌처럼 각이 진 당신의 등은 무태올라와 무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죽음을 앞둔 거북의 딱딱한 등딱지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 물. 본 기억에 있는 사람. 들이 있을 겁니다 이 표현들이 아주 생생한 표현이라는 게 느껴지죠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 그리고 이 초라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히나 이 맥락에서는 지금. 그런 일을 당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지금 이 일을 사고를 내고 지금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압이 된 자로서 뭐 해 줄 수 있는 어떤 묘한 해결책이 없다 이거지. 그럴 때 느껴지는 절망감 그로부터 느껴지는 초라한 뒷모습. 이걸 보고. 대학원생 임한 집이 느끼는 점들이 쭉 서술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이다 공연이 상업학교까지 나와서 평생을 그르쳤다 아버지의 경우에 학력이란 것은 전혀. 년 무용지물이었다 배울 필요 없었다 이거지 공연이 배우는 바람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공무원을 하다가 어떤 누명을 쓰고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럼 지금 염색 공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자기도. 고학력자인 거지 지금 대학원생 석사 박사 과정을 받고 있으니까. 자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여기 지금 이 학력 여기 우리라는 거 날라리 학력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많이 배운 사람 대학원생인 상황하고 생각해 보세요. 곧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이 얘기가 요 말을 뒷받침하는 거야. 여러분 독서에서만이 아니고 문학에서도 이렇게 뭔가 맥락상 이해하기가 힘들면 고 바로 앞뒤의 맥락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기역의 문장은. 자.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 곧 많이 배운 사람 자기 대학원생처럼 그렇게 고학력자들일수록 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게 뒷받침은. 이게 이 의미가 이 의미에 녹아들어간 거죠. 살이 너무 쪄서 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살이란 결국 적당주의의 탈을 쓰고 병든 그것도 중증인 이 사회. 이 사회가 어떤? 뭐? 적당주의의 탈을 쓰고 병든 그것도 중증인. 적당주의가 중증의 상태에 있는 이 사회란 말이야. 사회에 부환에 동하는 그런 능력 그 자체일 테지만 이 살이.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이 살이란 이건 지금 상징적인 표현인데 살이 쪄가지고 이런 잘못된 그릇된. 속물화된 이런 사회에 부환에 동하는 능력이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썩은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일수록 양심은. 보이지 않게 돼버리는 삶을 선택한다 이거야 그런 삶을 삶의 양상을 보인다 이거지. 그러나 일에 선우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휑하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던 셋째 형보다는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되기에는 훨씬 인간적으로 돋보였다. 자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셋째 형은요.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일에 선우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휑하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안 될 거 같으면 안 될 거 같아 그냥 그러고 그냥 그 포기해 버린 거지. 근데 어때 아버지는 난감한 뒷모습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추절 추절. 모습으로 뒤돌아갑니다. 그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는 거야. 나의 눈에. 한참이나 외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다가 그니까 여기 지금 셋째 형은 결론을 딱 내렸죠. 상황 판단 다 끝났고 야 안 될 일은 안 돼 끝. 나 여기까지 노력했고 야 돼서 가능성이 어쩌고 저쩌고 탁 명밀하게 판단해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똑똑한 태도가 아니죠 지금 딱 부러지는 태도가 아니죠. 엉거주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그 뒷모습이 훨씬 인간적이라는 거야. 한참이나 외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다가 나는 단호히 발걸음을 돌렸다. 밤색 바지와 머리통이 작은 박 씨는 어느 쥐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헤어진 셈이다. 아버지하고 내가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헤어졌어.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 아들의 장례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내색도 자제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고 있을 낭패감. 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무능력한 거지 말하자마자 아버지가 지금. 근데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일고 있을 낭패감을 내가 헤아리는 거야. 아버지 마음속에. 그리고 당신의 무능력에 대한 막심한 자괴감 이런 걸 헤아리는 거죠. 외부에서 무작정 들이닥치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속수무책으로 풍뎅이처럼 죽은 시늉을 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이게 누구야 아버지죠. 그렇죠. 비유적으로 표현했네.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신고라는 건 이제 괴로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야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해버리는 늙은이를 이게 아버지죠. 를 나는 오늘 새삼 목격 확인한 셈이다.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 그러면 아버지의 이 무능한 모습을 확인했고 근데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런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을 거라는 걸 나는 짐작을 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아버지의 무력감. 못지않게 자기 자신도 얼마나 무능력한지에 대해서 또 절감하는 거야. 그럼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비슷한 점이 있는 거지.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증으로 나는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과 그것의 적의는. 적대적인 의식이죠 적의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 아니 손바닥과 손등 관계라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는데 그게 내게는 적지 않은 수학이었다. 뒤에 문제에도 이어집니다만 지금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소설 지문들이요 현대 소설에서 지문들이. 대개. 어떤 인물과 인물 사이 외적 갈등이 주력이 드러나는 지문들은요 읽고 줄거리 파악하는 게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어려워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내적인 독백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뭐 서술자가 등장해가지고 나오면 그런 부분을 읽는 게 쉽지가 않아. 그걸 읽고 얘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그런 거는 일부러 기출들을 풀 때도 슈특에 있는 수 안에 있는 작품들을 읽을 때에도 그런 지문들은 특히나 아 요게 지금 이. 인물의 내면 심리가 어떻다는 걸 내가 섬세하게 잘 파악해야 되는구나 의식하면서 일부러 그런 지문들을 읽어 집 깊이 있게 집중해서 읽어보라고. 그런 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몇 번 안 해도.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일기장에 쓰여있던 내용이지. 맞아요. 임환집이 쓴 글에 인용이야 말하자면. 임환집의 어머니는 일찍 타개하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누구야 외화의 나. 우연히 이 일기장을. 자기 손에 갖게 된 그래서 읽고 있는 나죠 맞죠. 그의 비망록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푸석한 빵 껍질같이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인데 임환집은 제법 다혈질이랄까 아직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서 어디에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런데 이건 물론 이 나의 생각입니다만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정서가 꽤 삭막한 법인데. 이 임환집은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왜 앞에서 아버지에 관해서 느끼는 이 정서를 봐봐 감정을 정서가 메마르지 않은 거 같잖아 그죠. 임환집의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남다른 결벽증으로 인해 어떤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죄를 덮어쓰고 공무원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그러면 이 내용들로 미루어 짐작한. 임환집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추측이 담겨 있습니다. 늘 피해의식이 시달리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내가 보기에는 임환집의 맏형 그 고서를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나는 인물과 동류항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 맏형하고가 맏아들하고가 서로 닮아 있는 거지 그지. 시대로부터 상처 입은 자들.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 자들 그죠.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의 또 한 사회 환경의 어정쩡한 부산물일 텐데. 지금 얘기했죠 한 시대의 또 한 사회 환경의 어정쩡한 부산물. 일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는 가해자인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시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시대가 가해자로서의 얼굴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바로 드러나지는 않는단 말이야.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다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 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지고도 이럭저럭 살아내지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애써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아무튼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 없이도 살 피해자들 누가. 아버지나 임한 집의 아버지나. 또 그와 동유항으로 묶일 수 있을 그의 맏형 같은 사람들. 워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어쩌면 생례부터 착한 심정 심성으로 고생을 낙삼고 살 양반으로 점지된 것 같다. 그러니까 선량한 마음씨를 타고 나서 시대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시대에 대해서 울분을 드러내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냥 고분고분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상처입고 웅크린 자들이. 인 거야 그죠.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상실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한 인간으로 그냥 혼자 단독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가장의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세상과 등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상처 입은 사람은. 가장으로서 자격상실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족을 건실하게 부양하는 부양하는 그런 삶을 못 사니까. 그렇긴 해도 그들이 속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자입니다. 이런 게 바로 무기질. 인간 무기질 청년 같은 사람인 거야 아시겠죠. 자 큰형 집을 모두 함께 나오라 했을 때 셋째 형수라는 게 제 딴에는 애교를 부리면 한다는 소리가 또 내 부하를 긁어놓았다. 선물까지 받아 우출되고도 싶어 공연이 점잖게 있는 사람 점잖게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려 양양이를 부리려는 속셈이었을 터이다. 이 형수가 셋째 형수 저 아까 셋째 형이 뭐라고 그랬어. 사복고시 패스한 사람이니까. 그 형수라는 사람이. 나를 긁어대는 말을 합니다. 도련님 임한 집을 얘기하는 거죠. 도련님은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갔을 거예요 아직 연애를 못 해봐서 돈 벌기도 싫나 봐요 그렇죠. 이 무은 말이야 뭐야 이게 뭐. 이런 무례한 말을. 여기 얘기하다시피 뭐 알았어 뭐. 요런 심정에서 그지 제 딴에는 애교를 부리며 한다는 소리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나는 하는 수 없이 말 같자는 말에 응했다 뭐라고 대꾸하는지 보십시오.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한 줄 알게 될 거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는 돈이란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걸 쫓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에는요 맥락상 어때요. 언제 돈 벌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공부만 쓸데없는 공부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형수한테. 돼. 돼 쏘아 주는 거죠. 냉소가 여기 담겨 있는 거야 당신처럼 형수님처럼. 그 셋째 형하고 형수님처럼 그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쫓아가겠죠. 나의 삶의 지향은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도무지 좋고 나쁜 걸 불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나 슬슬 더 해볼까 어쩔까 싶어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지 에둘러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엔. 너 같은 속물들이. 돈 추구하는 거지 나는 그냥 불문학 전공하면서 살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다 너희 내외나 돈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며 너희들을 닮은 새 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면 평생도록 집값으로라라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됐죠. 내가 보기에는 이 나는 다시 또. 바깥의 납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 이만 집에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집안에 하나쯤은 있어 가문을 덩실하게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라는 위인은 처가 덕에 그리운 것이 없이 그리운 것이라는 건 이제 아쉬운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잘 사는 처가 덕에 아쉬운 것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생활을 야금야금 핥아대는 이른바 출세지향주의자인 것 같다. 아무튼 흥미 있는 위인이고 재미있는 세상살인데 사람들마다의 사고를 회귀로 할 수 없듯이 사람들마다의 재주와 천수들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셋째 형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사람이 다양해야 되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공평이라는 이 세상 만사에 영구불변하는 형평의 질서 여러분 이 말 되게 깊이 있는 말 아닙니까 역설적인 말이죠. 무슨 얘기야 불공평하다라는 것만이 영구불변한 공평함이란 말이야. 형평의 질서 불공평이 형평의 질서라는 역설적인 말이에요. 되지 가 없으면 누가 고시에 합격하려고 엉덩이에 모시앉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겠는가. 이거 지금 고시에 합격한 게 셋째 형이니까. 됐지. 자 지문 다 읽었네요 잘 읽었네 무기질 청년이 무슨 의미를. 띄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앞에 했고요 문제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만 집은 아버지 학력이 아버지 삶에 기여했다 아니요 뭐라 그랬나 거기서. 자. 자. 아버지의 경우에 학력이란 전연 무용지물이었다 쓸모없는 것이었다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일 번 땡 이 번 아버지는 이만 집에게 경집이 형의 장례된 걱정을 토로했다 그 걱정을 느끼고 있겠지만 토로하지 않았죠. 말 안 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걸. 걱정을 하고 있으리라는 속마음을 아버지 속마음을 이만 집은 짐작했던. 그런 것도. 자 아버지는 부장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공무원직을 계속해서 수행 아니요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잖아 이만 집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 아니지 자기도 무기력해 무력했잖아 그지. 무능력한 아버지와 자기의 무력감을 같이 언급했었으니까. 오 번 이만 집은 경집이 형의 차 사고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랬죠 아버지한테 염색 염색 공정 찾아가지고 형이 사고를 냈어요 여차여차한 상황에 알려드리려고 여기 왔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니까 오 번 당연히 아주 쉽게 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십이 번 갑시다. 자 기역 미음. 소설에서 이렇게 밑줄 긋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묻는 문제는 필수적으로 나와요.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백 퍼센트 일 거야 아마 구십 구 점 구 구 퍼센트 나온다고 보면 돼. 자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아까 맥락에서 봤었죠. 그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비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걸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왔던 그겁니다.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 표현 맞지 속물적인 태도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1번 맞는 얘기고 풍댕이처럼 죽은 신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양반 아버지를 빗대어서 얘기한 거였잖아 인물의 무력한 삶의 태도를 비유한 표현이지 이때 인물이라는 게 임한 집의 아버지고요. 대게 그게 그게 내게는 적지 않은 수학이었다고 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 표현 맞지 왜. 아버지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부정을 느낀 그런 감정 그지 그게 결국. 되게 긴밀하게 붙어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아버지를 이해하는 순간을 맞이한 거야 그러니까 인식 변화. 아버지의 그 쓸쓸한 내면 고달픈 속마음을 짐작하게 된 헤아리게 된 나의 인식 변화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맞지 아까 우리 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라고 셋째 형수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임한 집한테 얘기를 했었죠.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 대안을 이게 무슨 일이야 대안 제시 아니고요. 그지. 뭐 태도 변화를 예상했다 이것도 안 어울리는 말이고 답이 사번이에요 오 번. 그런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엔 돈이란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걸 쫓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형수한테 대꾸하는 말 같지 않은 말에 응대했던 그 미음인데 상대방에 대한 냉소적 심리에서 비롯된 발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거기 뒤에 나왔듯이 뭐에 해당돼. 너희 내외나 돈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며 너희들을 닮은 새 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며 평생토록 짓 가불어라 한. 말이 여기에 냉소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오 번도 맞는 얘기죠. 오케이 답 찾았다. 삼십삼 번 봅시다. 윗글 바탕으로 비망록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그럼 보세요. 인물 간의 심화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겠다. 이 비망록을 통해서 뭐 갈등이 해결되나요. 그럴 실마리를 이 비망록이 제공하는 맥락이 여기 어디 존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어. 이 답이네. 이거 주제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이렇게 우연히 손에 비망록이 들어오게 된 내가 남의 일기장을 훑어보는 어떤 이런 이야기 틀을 소설가 김원우가 택한 이유를 생각해봐. 그걸 통해서 대학원생 이만 집의 눈에 비친. 사회 사람들의 사회 모습과 인간 군상의 어떤 삶의 태도. 사회 세태의 어떤 단면들 그리고 그걸 몰래 읽게 된 나가 그에 대한 평가를 가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취하게 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의 모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를 작가는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망록을. 작품의 이 중심 소재로 삼은 거야 이 번이죠 답이.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친의 변화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하여 병치한다는 말은 나란히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병치하는 것. 이건 마치 앞에서 고전 소설에서. 동일한 꿈을 얘도 꾸고 얘도 꾸는 게 나중에 나란히 제시되었듯이 그 그런 거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여러 번가를 사용한 배경 묘사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뚜렷한 거 정답이 이 번이 보입니다. 삼십사 번 봅니다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에 에이비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무기질 청년의 일종의 액자 소설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번갈아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거죠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이만 집의 일기로.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과 사건에 대한 외부 이야기는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지. 우리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내부 이야기의 나. 서로 다른 내부 이야기의 나와 외부 이야기의 나.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여기 하나 쉼 표를 찍으면 더 좋겠다. 서로 다른 에이와 비. 이 얘기예요 됐지. 내부 이야기의 나는 이만 집이죠. 그리고 외부 이야기의 나는 이 이만 집의 비망록을 읽은. 읽은 나예요 맞지.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데려 내기도 한다. 유사한 시각도 등장하고 상이한 서로 다른 시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죠. 아울러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내부 이야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한 내용을 덧붙여 작품이 포올로 피고 있다. 일부러 이런 틀을 취했다 작가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사실 이건 삼십삼 번 문제 비망록이라는 것을 정답지 이 번처럼 고런 목적에서 세팅한 작가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야 서로 붙어있는 문제죠 사실은. 에이가 이만 집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과 관련하여. 외부의 나는. 이만 집에 대해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고 판단하고 그치.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 있게 마련인데. 이만 집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했으니까 딩동댕. 그 근거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 그치 오케이 이 번. 이만 집이 셋째 형을 돈 많이 좋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외부의 나는. 셋째 형에 대해 그 자신의 재주와 처세술로 산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니까. 셋째 형이. 자신만의 재주와 처세술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삐는 생각하는 거야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중의 맥락으로 치자면 상이한 시각이기도 하죠 뭐냐 하면. 셋째 형을. 그리고 그 형수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만 집과 달리 그거를 뭐 그럴 수 있다 나름의 재주와 처세술로 사람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거다 셋째 형 같은 인물도 있을 수 있다 흥미로운 인간이구나라고 여기는 외부의 나가 있으니까 맞지. 이 자 에이가 임한 집이 아버지를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인 사람으로 평가한 거 관련하여. 외부의 나는. 아버지에 대해 폐 해를 끼칠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그와 동류항에 묶일 맏형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하는 부분에서 뭐라 그래. 세상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냥 무기력할 뿐이고 시대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삼 번도 맞는 얘기고요. 사 번 에이가 자신의 일기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즉 임한 집이. 외부의 나는 임한 집에 대해 늘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고 파악한다. 틀렸죠 늘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고 한 것은 에이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야 에이는 누군데 임한 집인데 임한 집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맥락상 뭐야 이거는 임한 집의 아버지나 혹은 맏형에 관한 진술로 설명할 때 나온 거라서 답을 사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 됐죠. 에이가 임한 집이 아버지를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한다고. 이때 신고는. 경찰에 신고하는 그 신고가 아니야 삶의 고달픔. 맵고 괴롭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한다 아버지가 임한 집이 그렇게 얘기했죠 말한 거 관련하여 외부의 나는 아버지에 대해 그 즉 임한 집의 아버지에 대해 생례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삼고 살 양반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그와 동 유형에 있을 맏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이런 인간 유형으로. 추론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요 오 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다. 이해됐나요 좋았어 삼십사 번 문제 삼 점 달고 있는 문제의 값을 할 만큼 약간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삼부와 사부에서 삼부에서는 고전 문학 사부에서는 현대 문학을 함께 정리했는데. 잘 지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들 각각을 잘 유형별로 해결 전략 세우는 내공 기르는 공부 복습 꼭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 부에 가서 화작 한 시간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